안녕하십니까 가방의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그리고 가방의 의원님 우리 조명희 의원님이십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가방의 의원들은 그는 유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개입 관련 긴급현안회의를 개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가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상임위를 개한다는 국회법 52조 3항에 의거해서 다음주 화요일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가방의 전체 회의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가방의 전체 회의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긴급현안안건은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개입을 통한 권한유착 의혹 전반입니다 금번 통합당의 상임위 개혜 추진은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대 개헌 후 우리 통합당 가방위 의원들은 여당의 독선적 상임위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보다난 삶을 위해서 참고 참으며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때는 한 위원장의 정치 편향성 등으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도 우리 통합당 의원들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난 우리 통합당의 노력에 대한 여당의 대답은 독선과 여당 마음대로입니다 더욱이 조작과 공작으로 불법적 방송 개입을 자행해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시급함에도 여당에서는 이를 수차례 거부하였습니다 통합당 간사인 제가 민주당 조승래 간사에게 세 차례 박강원 위원장의 두 차례 등 총 다섯 차례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과 여당 간사의 답변은 곧 결산이니까 결산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이유를 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 개최를 거절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9년 한 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결산심사에서 별개의 사안인 권한유착 의혹을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는 2019년 결산심사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의 방송개입 의혹 해소 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통합당 가방위 위원들은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한상혁 위원장의 방송개입 의혹을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양성동 KBS 사장 박성재 MBC 사장 등의 출석도 함께 요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이 국민을 선동과 이를 위한 수단으로 조작방송을 자행한다면 그 정부는 이미 민주정보가 아닌 전체주의 정부입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 가방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선동과 전체주의로서의 길을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성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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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